잘 나가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에 또다시 일본이 회방을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웃 국가가 방산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니 이를 계속 시기하는 게 지금의 일본인데요. 한국 방위산업이 해외 수주에 도전할 때마다 일본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과 일본이 맞붙는 방산 분야는 바로 잠수함인데요. 캐나다는 노후화된 자신들의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책정된 사업 규모는 하나로 약 60조 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국내외 방산 전문가들은 한국과 일본이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한국의 발목을 잡겠다는 일념으로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까지 구축하여 수주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가 지속해서 해상전력의 몸집을 불리는 지금 시기에서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수주를 획득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해양 방위 산업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번 방산 시장의 승자는 이후에도 여러 국가로 함정 수출이 가능하게 될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수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얼마 전 하나오션은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인 CANS-10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하였습니다. 캐나다는 노후화된 기존의 잠수함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12척의 신형 잠수함 도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외 전문지 네이벌뉴스는 한국의 잠수함 기술력에 대해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하였고 여덟 번째로 3천 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잠수함에 대해 매체는 기존 디젤 잠수함 중 가장 강력한 무장과 가장 긴 잠항 시간을 자랑한다며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해군에 대한 전문적인 소식을 다루는 네이벌뉴스에서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와 전망을 내놓은 것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국민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캐나다가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도 캐나다의 무기 수요가 크지 않아 대규모 방산 수출을 시도하기 어려웠던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캐나다의 적성국들이 해군역의 몸집을 키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올해 2월에 크냐즈 포자르스키 잠수함에 시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여기에 더해 러시아의 신형 잠수함에는 블라바 대륙간 탄도미사일 16발을 장착하고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제남에 이어 네다섯 번째 항공모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태평양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태평양 방어가 중요한 캐나다도 상황이 다급해졌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 해군의 핵 잠수함 전력 보완 목적으로 건조된 어폴더급 디젤 잠수함을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캐나다가 중고로 도입한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의 크기, 속도, 자망시간 등의 스펙은 작전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으나 역시 중고품의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도입 당시부터 캐나다에게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는데요. 인수 직후부터 기계 고장과 선체 용접 문제 등이 지속되면서 제대로 된 운영이 불가했습니다. 또한 현대전의 필수적인 공기분류 추진 시스템도 없다 보니 신형 잠수함들과 비교해서 수중작전 능력의 제한점이 존재했습니다. 이렇듯 노후화된 무기체계가 늘 그렇듯이 유지보수의 문제점이 속출하다 보니 캐나다는 신형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캐나다 순찰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함대의 성장과 캐나다의 북구 경토 방어를 목적으로 캐나다의 동서해안에 강 6척씩 총 12척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입니다. 대서양과 태평양, 북극해를 접하고 있어 주 해안선의 길이만 합쳐도 20만 2천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러한 기내 안선과 북극해의 열악한 작전 환경을 감안할 때 캐나다는 대형 잠수함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나다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 잠수함이 대한민국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인 것입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은 적게는 60조원에서 최대 80조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한 척당 구입 비용 자체는 2조에서 3조원 정도가 될 전망이지만 운영 과정에서 들어가는 유지 비용과 총 수명주기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최대 80조원으로 추산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총 수명주기 비용이란 무기의 최초 개발부터 폐기 처분까지 드는 모든 통합관리 비용을 일컫습니다. 한국이 2023년도에 방위산업으로 총 19조 원대의 수익을 얻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0조 이상의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수주한다면 그 경제적 이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캐나다가 요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나다가 내건 조건은 첫째 핵 잠수함이 아닌 공기분류 추진 체계를 갖춘 디젤 잠수함일 것입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세계에서 최초로 공기분류 추진 체계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명품 디젤 잠수함이라 평가받고 있어 해당 조건에 제격인데요. 두 번째는 캐나다 특유의 넓은 해상작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잠학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앞에서 말한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동시 탑재 덕분에 현존하는 잠수함 중 가장 배터리 수명이 길어 최대 항속거리도 18,520km로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항해에도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다수가 미국제 무기체계인 캐나다로서는 수입하는 잠수함과 미국 장비들과의 호환과 체계 통합이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 미군 장비와의 호환성 및 후속 군수 지원 능력을 요청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미국제 통신 장비를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캐나다의 군의 기존 통신망과 원활하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호환이 가능하며 이는 캐나다가 요구하는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공해줍니다. 모듈식 설계로 최신 기술들과 손쉽게 통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는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캐나다의 작전 성능 요구를 모두 맞춰줄 수 있습니다. 반면 경쟁자로 참가하는 국가들의 잠수함은 캐나다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지 못하는 항목들이 많습니다.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사업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디젤 잠수함의 명가라고 불리는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일본 등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몇몇만 살펴봐도 모두 국제사회에서 잠수함 기술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국가들입니다. 그 중에서 독일은 타입 2일 시대를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당 모델은 폴란드 수주전에도 내세운 동일 기종의 잠수함이라 한국의 장보고3 배치2 잠수함과도 연달아 경쟁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직 제대로 건조작업도 되지 않은 잠수함으로 2023년이 되어서야 건조작업이 시작되는 등 건조속도가 늦다 보니 2029년은 되어야 취역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6년에 선도함의 해군인도가 예정된 장보고3 배치2 잠수함보다 3년이나 늦어지는 일정인데요. 당장 러시아와 중국 등 적성국의 위협이 증가하는 마당에 지금으로부터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건 캐나다에게 있어 매력적이지 못한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기존보다 작은 3000톤급 규모의 바라쿠다급을 제시했는데요. 바라쿠다급은 디젤 잠수함을 원하는 캐나다의 요구사항과 맞지 않는 핵 잠수함입니다. 따라서 바라쿠다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에서 탈락할 것은 자명한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스웨덴은 3000톤급 A26형 잠수함을 제시했지만 역시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스웨덴 군당국이 요청한 두 척도 2027년이나 2028년은 되어야 인도될 예정으로 한시가 급한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페인의 S80급 잠수함은 네덜란드, 인도, 필리핀의 차기 잠수함 사업에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유럽 국가 중 캐나다의 요구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한 잠수함은 없기 때문에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타의계급 잠수함을 후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일본함이 취역하고 이어 이번함을 진수한 타의계급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84.5m 혹은 9.1m로 대한민국의 장보고3 배치트 잠수함과 비슷한 규모이며 배수량은 약 3000톤급으로 독일의 타입 E-LCD와 유사하게 533mm 어뢰발사관 6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타의계급 잠수함 역시 캐나다의 요구 조건에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타의계급 잠수함이 현존하는 제레식 잠수함 가운데서 손에 꼽힐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고 있어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한국 잠수함과 비교해서 공기분류 추진 체계가 탑재되지 않아 잠항시간 측면에서 불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인도네시아 등의 잠수함 수출을 진행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의 컨소시엄 업체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가와사키 중공업 모두 해외 잠수함을 수출한 경험이 없다는 것도 한국이 노려볼 수 있는 단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캐나다 방산업체인 바부콕과 협력해 캐나다 해군의 빅토리아급 잠수함 유지보수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형 잠수함에도 적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잠수함 건조기술 및 정비기술을 캐나다에 이전하여 캐나다가 도입한 잠수함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토록 지원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해군은 대한민국과의 수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대한민국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을 통해 신뢰성 있는 군수 지원과 훈련을 제공받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은 이제 북미까지 진출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산무기들을 중심으로 군을 구축해온 캐나다 시장에 한국 산무기가 수출된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한국 산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인데요. 7년 전 첫 잠수함 수출에 성공했던 대한민국이 단기간의 잠수함 성능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방위 산업의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통해 한국이 북미 시장의 진출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지원과 개발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2월 28일 미국 조선 SOS 영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 전쟁이 도리어 중국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대양해군 건설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후티 방군의 홍해 차단으로 말미암은 이른바 수에즈 운하 사태는 국제 해운과 글로벌 물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는데요. 중국은 이 떡밥을 귀신같이 물었습니다. 일례로 중국 관영 매체들은 앞다퉈 수에즈 운하 사태를 보도하며 중국의 대양해군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해군의 해양 안보 활동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에 물류 안보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무력을 행사하며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건데요. 얼핏 정당한 주장인 것 같지만 정작 그 실상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지나는 물류 전반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겠다는 주장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일대일로를 통해 보여준 모습만 돌이켜봐도 이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터무니없는 헛소리지만 명분을 얻은 작금의 상황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로 중국 해군이 글로벌 해양 안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대립의 무게추가 중국에 기울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다름 아닌 호주입니다. 호주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어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역사가 드뭅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안보를 의존해온 탓에 지역 방어에 중점을 둔 군사 전략을 유지해왔는데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굳이 대양의 군을 건설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군축 기조는 중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중국은 매우 공격적으로 호주 인근까지 군사적 영향력을 넓혀갔는데요. 설상가상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호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두 나라의 대립은 극한까지 치달았습니다. 문제는 방위산업과 조선산업만큼 기본기가 중요한 산업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슈퍼카라 할지라도 수십 년간 차고에만 처박혀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호주 입장에서 다행인 건 방위 조선 산업 기반은 부족하더라도 막대한 자본력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국에서 만들 수 없다면 사오면 그만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호주는 10년간 111억 호주 달러 하나 약 9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자본을 투자해 신형 호위암 11척과 신형유 무인 겸용 수상암 6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업에서 호주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요. 호주는 앞서 잠깐 언급한 신형 호위암 11척 중 1차 도입분 3척으로 대한민국의 대구급과 충남급 호위암, 독일의 메코 A200,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을 후보에 올렸습니다. 이 중 일본은 무기 수출 금지 조약 등으로 아직은 방산 수출이 자유롭지 않으니 일찌감치 제외하고 결과적으로는 독일의 메코 A200, 스페인 알파 3000, 대한민국의 대구급 또는 충남급 호위암 3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독일 메코 A200은 만제 배수량 3,400톤으로 새함정 중 가장 작지만 모듈형 설계로 무장 등 장비 구성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애초에 호주가 신형 호위암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NJ급 호위암을 대체하기 위해서임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 NJ급 호위암이 메코 A200을 기반으로 만든 함정이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호주는 최대한 빠른 획득을 위해 1차 소유분 세척을 직도입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 현지 생산과 기술이전까지 포함해 자국의 조선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양해군에 어울리지 않는 비교적 작은 함형 구식체계 독일 방산 특유의 느린 납품 속도와 소극적인 기술이전 등을 생각하면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편 스페인 알파 3000은 의외의 복병입니다. 만재배 수량 4550톤으로 4300톤인 대한민국 충남급 호위암과 거의 비슷하고 대구급 충남급 호위암과 알파 3000 모두 16세례 VLS를 갖추고 있는 등 무장 역시 엇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레이더에서 나타납니다. 호주는 유독 대한민국 호위암만 대구급과 충남급 호위암을 모두 후보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충남급 호위암의 레이더 때문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충남급 호위암의 복합센서 마스트는 A4 함정 레이더를 기반으로 360도 전방위 탐지 추적 대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지스 시스템에 버금가는 성능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차기 국산 구축함 KDDX에 탑재하는 대공 레이더와 추적 시스템 역시 충남급 호위암에 적용된 기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 4월에 진수된 탓에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적긴 하지만 충남급 호위암은 함대공 미사일로 SM기반 미사일이 탑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대한방공은 물론 해상기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역시 기대할 만합니다. 규모는 호위암이지만 성능 자체는 첨단 구축함에 비견될 만한 것입니다. 방공구 축함이 단 3척분인 호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탐날 만한데요. 더욱이 대한민국은 이미 K9과 레드백을 현지에서 생산할 만큼 기술 이전과 현지산업 육성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현지 생산에 대한 찬반 논란은 지금도 뜨겁지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큰 장점 중 하나라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적극성 때문에 대한민국을 눈여겨보는 나라가 또 있는데요. 심지어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미의 예상국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이라면 최저 6년은 필요했을 구축함 17척을 단 2년 만에 찍어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적과 덤핑공세를 앞세워 조선산업의 몸집을 키운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미의 예상국이 중국의 조선여력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비교할 정도입니다. 당시 미국의 군수물자 생산능력은 연합국 전체의 보급공백을 메울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수량 많던 규모의 수송함 리버티선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만 자그마치 2,700척을 넘게 건조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수백척이 넘는 전투함정을 뽑아내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양산한 겁니다. 괜히 미국이 전세계의 바다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소련 몰락 이후 유일한 군사강대국이 된 것이 미국에는 오히려 도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은 꾸준히 국방해산을 줄여왔고 방산업체들에도 생산비용 감축을 요구했습니다. 비록 미국 자체적인 소유분이 워낙 막대한데다 수출시장 점유율 역시 독보적이다 보니 유럽처럼 방위산업 기반 자체가 박살나는 일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미국 방산업체들은 단기간에 생산력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잉여 생산능력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비단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휴전국가라는 특성상 늘 잉여 생산능력 확보를 중요시했고 제조업 특히 조선업은 미국을 훌쩍 앞질러 세계시장 점유율 2위를 달성했습니다. 수치로 치면 무려 38%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53%로 1위인 걸 들어 중국에 밀렸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력 제품이 고부가 선박임을 생각하면 실제 기술 역량은 대한민국이 독보적 1위입니다. 즉 양보다 질이라는 것입니다. 무작정 배수량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게 된 현대의전에서 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은 이미 대한민국의 사례를 참고해 생산유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체들이 민간 분야에서 얻은 노하우를 함정 설계와 제작에 적용하여 월등한 성능의 전투함정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그게 대한민국의 구축함이 미국의 동급체계보다 대수량이 더 높으면서도 도입 비용은 저렴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미국 역시 대한민국의 함정 건조 능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조선업과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년간 봉들여 키워온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지금 미국과 호주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는 건 마침내 그 노력이 빛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급변하는 세계힘의 판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균형추가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인지 앞날이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